마침 잘 오셨습니다. 의뢰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좀 필요했거든요. 아몬이 이 열차로 뭔가 심상치 않은 장치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제 임무는 열차를 불태워버리는 건데 부하들이 통 올 생각을 안 하는군요. 부하하니 당신도 저 열차들을 산산조각 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간설러버 준비 완료! 난 살아있다! 간설러버 준비 완료! 간설러버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기! 뭔 일 있어요? 간설러버 준비 완료! 예? 알았다! 간설러버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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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꺼냈습니다. 자동댕을 꺼냈습니다. 정천비가 안전으로 전투 중이야! 알았다고! 간설놈은 준비 완료! 간설놈은 준비 완료! 바보! 악마가 되려고 하는 무법자가 곁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난 나쁜 남 열받게 하지 마라! 바보는 약도 없지! 간설놈은 준비 완료! 사나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간설놈은 준비 완료! 도망 지원 대기 중! 운종이 죽을 셈인가? 시켜봐! 저의 무릎은 맞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강렬이 죽음으로 잠시ucheOUR 미군이 퇴원주시지 않습니다. 적들이 모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반드시 저에게 진지하도록 입을 수 있습니다. 히힛 ㄷㄷ 음.. 이 엎드레이가 우리 이빙은지 마시지 않으려고 해요.. 도움둘다! 일어나라, 원시벌레야. 우리는 언제나 움직인다. 언제나 수집받는다. 약도 없지? 적의 힘을 날라. 약도 없을때. 적의 힘을 날라. 적의 힘을 날라. 적의 힘을 날라. 도움드리지 마세요. 도움말고, 도움말고! 늘 운패된 적이다 하지만... 내 세발만 상... 적이 우리를 사냥하려 된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달아, 열받게 시간낭비어 우리를 챙깁니다 사냥꾼 난, 나쁜 남자 시간낭비어 난, 열받게 나, 나, 안. 그리스도 적의 공격을 해서 공격받는다! 적의 공격을 더 두려우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공격을 하는 것만큼 마치게는 출근입니다! 적의 공격을 입고 있다! 적은 공격을 보냈다! 적은 공격을 만다! 일곱 보였다! 적은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25%를 당했고... 적의 공격을 개쌍한다는 것은 바로 일곱 원으로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적은 공격은 없으려면 후기입니다! 같은 공격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적의 공격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시간당... 운종일 직급 열방 적이 가까이 있다 죽여라 난 나쁜 남자야 환불이 벌어져요 방문이 벌어졌으니... 운종일 직급 난 나쁜 결 받게 하지마 그래서 내가 얻는 건가 시간 낭비하지 운종일 직급 난 나쁜 결 받게 하지마 공격불내 면종일 직급 여덟이 어떻게 되 현지 방문이 처음부터 깊기 carve 이틀에 다짚은 이틀에서 자유가 없었죠! 우선 가위로 고춧가루. 이틀에 다진 모든 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틀에 다진 공격을 잘 잃어버리죠. 이틀에 다진 공격을 만들었죠. 이틀에 다진 공격을 받아주십시오. 이틀에 다진 공격을 사용하십시오. 이틀에 다진 공격을 이용하십시오. 날 막을 순 없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오늘 날 기다리고 열받게 하지 마라. 저기, 우리를 모여 간다. 우리도 다 빼준다. 온종일 지껄일 셈인가? 동맹이 공격받았다. 아, 뭐야? 먹고 싶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았다. 온종일 지껄일 셈인가? 반드시 한다. 아, 이구나. 동맹이 지금 공격받았다. 온종일 지껄일 셈인가? 공격받았다. 공격받았다. 결국 야격강신이다 아래쪽 솔라의 열차를 제거하면 의뢰인이 추가 사례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 열차를 절의하면 암호는 열을 받을 테고 전 행복할 테고 누이 좋고 배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경비는 게 더 심해집니다 적대한 경비는 오랜 시간 이쁘다 상대한 경비가 뭐지? ils face 성공! 강도 است격 하자 사야두 나와라, 벌레야! 우리 불길 앞에 제가 됐다 변화를 절대 멈추지 마라